종족전호 좀 빡세거든 혹시 뭐 시청자분들 같이 하고 싶은 분 한자리 남으니까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오 근데 우리 편 전도 왜 이렇게 좋아 연결 끊김 0이던데? 아 부모님까지 건다고 드랍 드랍 안 건다는 거에 형님 오늘 그 AS에 기석이 형 올라갔나요? 기석이 형 올라갔나? 난 못 봐가지고 오늘 AS에 올라갔나? 못 봐가지고 누구 누구 올라갔어요? 기석이 형이랑 누구 올라갔지? 근데 왜 고루 안 해? 아 박성규님이 올라갔어요? 아아아아우 아아아우 다리 개좋아 다리 너무 좋은데?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아냐아냐아냐 포토하자 포토 여기가 현재 艦으로 빡세하게 아하 보호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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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 안해주네 이게 아까 형님들도 게임하다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면 그냥 형님들이 하시는게 나야 어차피 말안들어 아 야 얘기했잖아 여섯시형 선포하냐 선포되냐고 바로 바로 무대답 그 말은 뭐냐 나는 애초에 수길탈할라 했었다 조용히 일단 아홉시가 9드러난거 보니까 이번 세개 받고 메이트십시오까지 하자 아홉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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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라가 뭐야 앗! 뚫렸네 아 이거 못 이겨 왜 뚫렸지? 뭐야 아 농봉 왔구나 절대 못 이길 것 같으니? 포토만 도배하면서 리버 해야겠다 팔긴 살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이겨볼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 해피형 리아이형 형님들 이번판 이기면 인정하나요? 개불리한 상황인데 저그들 다 멀찍 쬐고 뚫려가지고 이거 이겨보자 아니 이게 내가 그냥 바로 컷에서 지금부터 오버르다파부터 다 따고 있어야 돼 어 그니까 오늘 새벽 지금 3시인데 이 정도면 많이 보는거죠 왜냐면 근데 거의 켜놓고 주무시는 형님들이 많을거에요 해피형 근데 아니면 해피형처럼 일하면서 보는 형님들도 있는데 극히 드물지 거의 없지 거의 없다고 부르세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 어 해피형님 매니저 잘하는데요 네 추천 즐겨찾기 네 그런거 좋아해요 해피형이 매니저 좀 잘하네 아이고 떡스형님 반갑습니다 껄떡스형님 껄떡스형님 아이고 떡스형님 껄떡스형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딱 좋은 날이로 또 스틱빵의 예 희망이죠 예 미래의 열혈 해피형이 열혈이 빠르냐 떡스형이 열혈이 빠르냐 뭐 그 싸움이죠 해피형이 빠를거 같아요 예 예 떡스형님 예 떡스형님 아 일하고 있다고요? 예 일하고 있는거 알죠 공격을 시작하자 아니 형님들 일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오시면은 예 안 돼요 일할때도 일을 집중하셔야지 아니면 떡스형님 오실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예 스틱이 커피 한잔이라도 하라고 알잖아요 형님 뭔지 뭔 말하는데 예 오는거 괜찮은데 일할때 빈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형님 죽기 딱 좋은 날이로 떡스형 아시겠죠 어 아 잠깐만 공격을 시작하자 아 근데 히드라 왜이렇게 빨랐어 대신을 잃은 것 같아 미네란이 부족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넌 엊지 템 너무 닥콩에 더욱 LET 오케이 오버로드 많이 땄네 바로 앱 개발해야 돼 이거 이거 쌩게 박을라 지금 거의 2대.. 2대 파거든요 이 정도는 이거 이기려면은 오버로드 많이 잡아야 돼 어 떡수 형님 그 알지라는 말투 너구리 형님 말툰데 형님 이거 물량 잡고가지고 이게 왜 컵웨어를 잘 써줘야 되나면은 형님들 이게 컵웨어를 왜 잘 써줘야 되나면은 그니까 컵웨어는 쉬면 안 돼 지금 제가 컵웨어 하는거 보셨죠 형님들 아웃이 오버 다 잡고 아웃이 오버 다 잡고 어 지금 셋이 오버 아까 다 잡고 갈색만 잡으면 돼 그냥 계속 뭔가를 계속 움직여서 이 컵웨어 운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줘야 돼 저거들을 최대한 가난하게 만드는 운영이라 이 컵웨어만 잘 써도 어 되게 상황이 또 괜찮아지거든요 지금 2대 살아서 근데 이제 최대한 딱 한 부대만 유지하는 선에서 잡아줘야 돼 왜냐면 지금 너무 경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 가스로 다른 걸 해야 돼 어 그 가스로 이렇게 좀 최대한 최적화로 이렇게 좀 최대한 최적화로 어 더돌령님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 방송을 못했어가지고요 낮에 엄마 병원 갔다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밥 먹고 와가지고 늦게 켜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근데 더돌령 안 주무시나요? 쓰러.. 형님 더돌령 빨리 죽으세요 저번에 에 대전에서 술먹을때처럼 쓰러지신다니 더돌령이 좀 체력이 아까시더라구 건강관리 생각하셔야 돼요 더돌령님 더돌령님 이제 나이가 이기 때문에 их 정리가 끝났다 정리가 끝났다 정리가 끝났다 11시에 폭풍 사 미리 해놔요 아 진짜야 형님? 아아 첫째 토하고 난리나가지고 그래서 안잔게 아니라 못 주무신거구나 더돌령 빨리 애기 괜찮아지 애기가 아프면 신경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아.. 풀오브 실수 죽어라 실수하면 죽어야지 아.. 지금 아까 풀오브 간거 여기 포공발 쓰면은 진짜 지렸는데 아.. 나의 실수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버라드 진짜 많이 타신 정투 준비 완료 몰킹 원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제우들 센터에 포토 안될거같아 도움이 필요한다. 로우 클러시 도움이 필요한다. 가스가 너무 없는데? 로우 클러시 도움이 필요한다. 오버러드 많이 따가지고 할만할거같아. 로우 클러시. 로우 클러시. 로우 클러시. 로우 클러시. 로우 클러시. 로우 클러시. 네 떡표형님 인정? 어 진짜로 힘들게 키워놨는데 진짜 떡표형처럼 말안듣고 이러면은 와 내가 진짜 주먹이 나간다. 주먹이 나간다 진짜로. 공격을 시작하자. 없나요. 8캐리어는 돼야 되는데? 아 가스가 왜 이렇게 달리네 지금 보여주기 너무 빨라 전투 준비 완료 가자 활동하자 형님들 또 스티기가 또 잘하는 컨트롤이 뭡니까? 캐리어 컨트롤 아닙니까? 캐리어 컨트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또 제가 또 가장 자신있어하는 컨트롤 공중유닛 컨트롤은 또 다 모든 유닛 다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야죠 왜 아우씨를 먼저 공격하냐면 아우씨가 드랍을 할 확률이 높아 히드라로 아우씨 가바씨는 어차피 죽여가지고 드랍을 못하거나 아우씨가 엄청나게 많아 어 근데 막힘이 졸라 많다 히드라씨 힛 캐리어 한 버트까지 모았을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군 전설이 투전중입니다 카카오톡 지구가 끝난다. 전투 준비 완료. 지구가 끝난다. 페리오가 이렇게 인터슈터가 없는 느낌이네 말이 없는 느낌이네 아야 펜토 기다려 리콜하는게 날 것 같은데 펜토는 못들어 나한테 오늘 드람만 막아주고 아저씨 이거 말로 한다고 들리는? 채팅치기 좀 빡센 상황이네 도움이 필요하나 5대2!" 응 도움이 필요하나 경기 MODE 경기 MODE in 이동 끈적 체리어 움직임 좋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었어. 다버시 쪽으로 히다라를 옮기더라고. 그래도 잡으려고. 잘 물론. 자, 다른 선수리를 하고 보내면 잊을 거품이 강하게 될까? 그러면 다음 선수리에서 면이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차렷이 반드시 해점입니다. 형님, 막아줘! 너가 막아줘야 돼, 나는. 목이بر, 성 guar기는 deflection, 너가 막아줍니다. 보다 유지하네. 익힐. אדakov. 나에게 heroic 바랍니다. 내가 천애리 borrowed다, 나는. 듣고 woo. 저 hesitating. 금방에 대한 다행인요. 컴퓨터랑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엔 플레이는 개발됐겠다 더 플레이가 아직 개발 안됐을 것 같아 예 해피형님 말씀하세요 깡둥이 형님 지금 게임 안하시죠? 이 시간대는 죽으십니다 7시 막아줘 막아주기만 하면 돼 깡둥이 아버지 형님 잘하지는 않고요 그냥 질게임 유저에 아 이걸 이기네 와 기가 막혔는데 형님들 컨트롤이 역시 캐리어가 내가 죽질 않아 움직임이 좋으니까 힘든다 못잡아 그냥 캐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은 캐리어 이걸 또 이기네 내가 이걸 이기냐 캐리어도 약간 이런식으로 컨트롤하면 잘 되네 와 이겼다 그저 다 제발 괘놨 생경 4 이번 솔직히 오졌나요? 아, 노인정이라고요? 2대4였는데 노인정이라고? 아, 노인정이라고?